문화의 도시 역사의 도시 환경의 도시 고향특매시 글로벌 화해문화 도시로 거듭났습니다. 550여개의 화해농가가 자동화 기반시설과 첨단 스마트팜 기술로 연간 4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유일의 화해산업특구인 원당화해단지와 주교화해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화해산업을 이끄는 고향특매시에서 열리는 고향국제꽃박람회 2022 고향국제꽃박람회는 화해산업대전으로 특별하게 개최되었습니다. 화해산업 트렌드 화해 비즈니스 꽃 문화예술 화해 비즈니스 화해 비즈니스 화해 비즈니스 화해 비즈니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외 힐링상황 고향 화회 직거래 장터 온라인 박람회 동시 개최 화회 정보 플랫폼 운영 1997년부터 현재까지 고향 국제꽃 박람회 누적 관람객 약 810만 명 누적 수출입 계약액 2억 7천만 분 세계 속의 글로벌 화해 도시로 도약 고향 국제꽃 박람회가 함께합니다 야외 힐링상황 야외 힐링상황